기분이 이상하네요 되게 지금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사실 오늘 아침 일어나는데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진짜 너무 섭섭한데 하준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너무 이제 현장도 편하게 왔던 것 같고 사람들이 언제 사랑스러운 게 사랑스러워 악역이라고 했는데 제 눈에 항상 사랑스러웠기 때문에? 혜리는 반지 제보는 안 바뀌겠죠 하준 오빠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